국어 1점 올리기 자, 여러분 올해 수능이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국어를 12년 동안 공부하고 재수, 삼수, 사수를 해서도 국어 1점 올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등록하는 부모님들도 국어는 당연히 오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말들, 그런 소문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고 오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저는 합격수기 중에서 5등급, 4등급 이하였던 친구들이 1등급으로 간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고요. 더 많은 수강 후기들, 5등급 이하의 친구들이 1등급이나 2등급으로 간 그런 급상승의 후기들을 더 많이 사이트에 와서 확인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아하, 역시 국어라는 것은 전혀 오르지 않는 과목이 아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를 잘못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오르지 않은 것이지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라고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여전히 성적이 알아오는 친구들도 많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도전한다면 이제 국어는 논리적인 것으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논리적인 것이라는 것은 한 문장 한 문장을 논리라는 이름으로 뜯어가거나 한 문장 한 문장의 뜻풀이에 집착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줄줄 읽어만 주거나 라고 하는 논리가 절대 아닙니다. 글쓰기에 어떤 논리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고요. 저는 눈이 말하지만 8권의 철학책을 쓴 작가로서 그 글쓰는 방법론을 토대로 여러분이 빠르게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는 힘을 알려드립니다. 그 논리의 힘을 터득한 친구들의 수강후기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 친구는 2014년에는 4년부터 공부를 했네요. 3등급, 15년 4등급, 2017년도에는 5등급까지 점점점 공부는 했으나 더 내려가네요. 이게 국어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세요. 2017년 쉬웠죠. 올해 2019년보다도. 쉬웠을 때 5등급인데 어려웠을 때 1등급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거의 두 배가 오른 거죠. 5등급에서 1등급 올랐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9등급에서 1등급 오른 것과 같은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고 이거보다 두 배나 어려운 문제였는데 어려운 거에 대비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9등급에서 1등급 오른 거나 같다라고 보는 케이스죠. 이 친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어장애. 저의 학창시절 별명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실명으로 직접 쓴 거기 때문에요. 확인 다 하면 됩니다. 세상 모든 선생님의 인강을 다 들어봤고 얼마나 가깝받겠습니까? 점수가 계속 들어가는데 세상 모든 선생님의 강의를 다 들었대잖아요. 각종 학원을 섭렵하며 투자를 많이 했는데 국어 성적은 갈수록 아까 보였죠. 점점점 5등급까지 더 떨어지잖아요. 낮아졌습니다. 자, 국어는 그날의 컨디션이다를 모토로 달려온 지 언 7년이 됐네요. 국어 공부만 7년 했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동안 만난 선생님들 그냥 뜻풀이 해주고 그냥 읽어주고 그냥 자료만 주고 전역을 하고 군대 전역했네요.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감이 아닌 보통 감으로 풀죠. 정말 국어로 공부하고 싶었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체눈 선생님 강의를 결정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등급을 맞았습니다. 드디어 저도 눈물이 나네요. 7년 동안 다른 데서 헤매고 헤매다. 이제 가장 어려운 시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첫째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를 반복하는 커리큘럼 구조입니다. 체인호는 문법도 논리 비문학도 논리 문학도 논리입니다. 결국은 논리로 하다 보니 어느 시점에 듣더라도 논리만 깨우치면 국어뿐만 아니라 전 과목에서도 힘쓸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해주십니다. 라고 되어 있죠. 제 강의의 핵심입니다. 이때 논리란 글쓰기 논리입니다. 두 문장 이상은 논리적 연결관계로 이어지고 그렇다면 하나의 단락 전체의 글도 글쓰기 논리로 읽으면 굉장히 쉬운 거죠. 이제 봅니다. 군 입대하기 전에는 3, 4등급 4등급이었겠죠. 오늘의 포인트는 4등급, 5등급 친구들이 1등급으로 간 겁니다. 훨씬 많습니다. 수강평이 5등급 이하의 친구들이 잘 보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도전한 수능 1등급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3 시절부터 국어는 3, 4등급을 받던 장수생입니다. 본래 다니던 학교에서 졸업을 하면 무엇하나 라는 생각에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매번 모의고사를 보면 국어는 3, 4등급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6월, 9월 평가한 모의고사 때까지도 3등급에서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꾸준히 최인호 선생님의 논리와 제대로 있는 연습을 통해 2019년 수능에서 1등급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9월까지도 3, 4등급이었지만 계속 기본 논리를 익히면 수능 날은 1등급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다시피 수능 문제라는 건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냅니다. 올해 수능 문제가 어려웠다고 하지만 저는 아주 잘했다고 이야기를 당당히 하고 싶습니다. 논리적으로 문제를 냈고 논리적으로 글을 읽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변별력이 확실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의고사하고 수능 문제 다르고요. 수능 문제와 사설 모의고사 사설 시중 문제하고 다릅니다. 논리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못 보더라도 기본의 기본을 더 충실해서 논리적 읽기 논리적으로 선택지를 보는 연습을 하면 1, 2개월 안에도 1등급으로 갑니다. 한 지문 한 지문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자 노력했으며 선생님께 배운 기본 이론과 원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이에 선택지를 논리적으로 선별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한 문학에서도 문제의 보기를 통해 문학 작품을 읽어나가는 기준을 잡는 연습 어떤 친구들은 저를 비방하는 친구들은 보기만 보고 저는 보기만 보고 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문학을 해석할 때는 보기라는 것에서 먼저 해석의 기준을 잡은 다음 해석을 하든 선택을 하든 해야 이게 논리가 되거든요. 기준이 없이 움직이면 논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도 시험이 되기 위해서는 보기라는 기준 속에서 보기가 없으면 선택지 1, 2, 3, 4, 5번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가지 맞는 범위 공통의 범위를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지 아니면 자기가 감으로 주관으로 푸는 순간 두 건은 12년을 해도 120년을 해도 1점 오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까? 바꾸십시오. 자 봅니다. 보기를 통해 문학 작품을 읽어나가는 기준을 잡는 연습 글의 구조와 선택지의 논리적 연결 분석을 꾸준히 연습한 결과 문학 풀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이전보다 빠르고 확신 있게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감으로 풀었겠죠. 이걸까 저걸까 보세요. 특히 이번 불순흥에서는 문학은 처음에 처음으로 15분 컷이라는 기적을 선물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논리로 푼다면 문학은 15분 안에 전 영역을 다 풀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번 수능에서도 철저하게 15분 안에 풀 수 있는 걸로써 보기가 명확하게 주어졌고 내용들을 묻는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분도 굉장히 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고3 수능 때는 3등급이었네요. 제술에서 1등급이 나왔네요. 제술에서 1점 오르기도 어렵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요번의 포인트는 영어는 공짜로 1등급입니다. 제가 작년에 영어 빈칸 출원 주제찾기 등등을 캐스트로 많이 올려놨습니다. 제 현장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그 캐스트로 영어로 공부를 많이 했고 현장에서는 6월 9월 우리 무료 영어 공개 특강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하루 3시간으로 1등급으로 오른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제 수업도 있는 친구들은 제 비문학 논리로 영어 공부를 하는가. 이번에도 영어 오답률 높은 빈칸 추론 1위 문제 올려놨으니깐 보도록 하십시오. 체내생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고3 시절처럼 EBS를 하나하나 암기할 필요가 없던 거예요. 자 많은 선생님들이 EBS 뜻풀이 밑줄 치고 암기시키죠. 대다수가 그렇죠. 그러나 저는 암기시키지 않습니다. EBS EBS 자체를 보기를 보고 그걸 기준으로 스스로 빠르게 해석하는 연습용이지 그게 나올 거라는 생각으로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출제자도 아니고 제가 찍는 도사도 아니거든요. 혼자서 어떤 기준에서도 풀 수 있는 연습 그 힘을 키워줄 뿐입니다. 본래 EBS는 작품의 핵심 정리 뜻풀이 등 모든 것을 외우고 암기했어요. 그런데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어차피 EBS는 보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니 나 내일 필요가 없네 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똑같은 EBS 작품이 나와도 보기에 따라서 해석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해석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거를 대다수의 90% 학생들은 모른다는 게 제가 너무 애쓰하고 슬프다는 거죠. 받아 적고 받아 적고 지식 쌓고 얼마나 여러분은 지금 수능으로부터 멀어지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너무 슬픕니다. 전 영어 공부를 아예 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포인트를 보세요. 특히 EBS 연계가 된다고 했지만 EBS를 보지도 않고 98점을 받았어요. 다들 안 믿기겠죠. EBS가 반영되든 안되든 분명히 문제가 달라진다면 글 쓰는 논리적 구조가 있거든요. 첫 문장이 나머지 문장들의 범위를 결정하고 그 범위 속에서 빈칸이 어디가 나오든 어떤 문장에 어떤 오류가 있든 다 찾아낼 수 있거든요. 비문학에서 첫 문장에서 첫 단락에서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서만 나머지 글이 전개되고 그 기준에 따라 우리는 글을 빠르게 읽는 것과 동일한 논리거든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영어 캐스트 제가 영어 캐스트를 많이 올려놨거든요. 캐스트 강좌를 통해 공부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결국 영어의 고득점을 가르는 것은 헷갈리게 만드는 선택지 두 개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의 영어 캐스트 강의를 들어보면 어떤 영어 선생님도 가르쳐주지 않은 논리적 공법을 말씀해주세요. 바로 뭐냐면 두 개의 선택지 고민될 선택지가 영어는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저 캐스트를 보면 선택지만 보고도 답을 찾는 게 50%입니다. 고득점 뭐야 오답률이 높은 문제일수록 선택지만 보고도 답이 나옵니다. 선택지 간에 논리적 범위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게 되면 너무 쉬워지는 거죠. 특히 단어 하나를 가지고 글 전체를 추론하는 능력은 최고예요. 이게 무슨 소리이냐면 이번에 여러분도 오답률 1위 영어 문제가 첫 문장이 이거거든요. 문화적 유사는 문화적 유사는 어떠한 우리 신앙 신화 또는 어떠한 인공적인 물 또는 전통 이런 것들을 선별 하는 방법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체인호는 다 때려치우고 선별의 단어로 끝난 거예요. 뭐 그러면 선별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별해 그러면 그 글의 핵심은 그것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선별의 핵심이 바로 현재적 요구입니다. 그러면 현재적 요구에 따라서 현재적 요구에 맞으면 선택 선별되는 거고 현재적 요구에 따라서 맞지 않으면 선택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문화적 유사한 이란 현재적 요구에 따라서 선택된 것들은 우리에게 메모리 리벤버 되는 것이고 선택되지 않는 것은 우리한테서 사라져가는 것이다. 제거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선별이라는 단어 속에는 벌써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선택된 것과 아닌 것들을 가른다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지 중에서 무엇과 무엇의 두 개의 관계 정반대의 두 개의 관계가 나와 있는 건 선택지 그것밖에 없었어요. 바로 기억되는 것과 우리한테 지워지는 것 사라지는 것 답이 너무 쉬웠죠. 그것만 보면 답이 바로 제가 푸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첫 문장의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추론해 버리는 거죠. 글은 그렇게 안 쓰면 엉터리거든요. 제대로 이해한 거죠. 이 친구. 그걸로 제가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헷갈리는 선택지가 있으면 지문에서 기준이 되는 단어와 같은 범죄의 단어와 답이거든요. 이게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첫 문장의 아까 말한 선택 이라는 단어의 범죄에 있는 단어를 고른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 잘 보세요. 야구 선수고 5등급 근데 이번 수능은 무려 94점으로 1등급이네요. 굉장히 잘했네요. 굉장히 잘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친구가 그 전에 5등급이었다면 근데 더 두 배로 어려운 시험에서 1등급이었다면 저는 9등급에서 1등급 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희망을 얻어봅시다. 저는 원래 국어를 엄청 못했어요. 18수능에서 국어 5등급을 맞아 재수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선생님 강의를 들을지 엄청 고민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명한 강사님들의 수업은 다 들어봤어요. 메가 D사 E사 등등 저는 국어 지문을 접근할 때 필요한 것은 주관적인 해석이 아닌 명확한 객관적 기준이 필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강사분들은 비문학을 읽을 때 뾰족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셔서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라는 거죠. 이 친구 생각이 뛰어나고 비판력이 있는 친구죠. 저렇게 읽어주기만 하면 뭐해? 내가 혼자 읽어야 되는데 라는 것들 어떤 선생님한테도 그 기준을 논리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보세요. 정리를 잘해주는 것과 일일이 분석을 해주는 것과 내가 스스로 읽게끔 해주는 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느가 땅 차이죠. 그것들을 발견해야 되고 여러분이 실제로 수능날 여러분이 읽어야 됩니다. 낯선 지문을 알고 있는 지문도 아니고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들 공부 방법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문학도 대충 감으로 판단하는 식의 문제풀이도 상당히 싫었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감으로 해석하고 본인의 느낌으로 해석하고 잡서에 나와있는 뜻풀이를 앵무새처럼 울고 있죠. 너무 슬프죠. 싫었고 올해 수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EBS 공부하시면 수능 가서 박살납니다. 올해 일동작유가에 보면 EBS에 실려있지 않은 다마록 나온 거 보셨죠. 스스로 해석하는 힘을 기르지 않고 이렇게 앵우새처럼 줄거리만 외우면 풀지 못하는 문제가 평권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낯선 작품이 나오든 보기를 기준으로 풀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문학의 경우 철저히 보기와 문제 선지를 통해 정확한 기준을 잡고 딱딱 맞아 들어가는 느낌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기준만 잡으면 비문학의 경우 논리의 흐름을 따라 읽으면 인원생 강의를 오랫동안 듣고 반복하면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논리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어려워도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화장문도 위에서 말한 비문학 논리를 따라 읽으시면 충분히 답을 맞추세요. 제가 화장문도 비문학 논리로 가르치고 비문학 논리란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논리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길고 긴 올해 지문들 한 지문 읽다 그냥 끝납니다. 한 문장을 보고 나머지 문장 핵심 추론 첫 단락 보고 나머지 핵심 문장 추론 하면서 빠른 속도로 읽어나가는 거고 그걸 영어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남아요. 19수능에서 화작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죠. 하지만 글자만 쫓아가는 독해법 대신 논리독해법을 배우신다면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듣는 강의잖아요. 인생을 걸을 수 있을 만큼 믿을 만한 체이노 선생님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너무 감사한 말이고요. 꼭 저한테 인생을 걸 필요는 없지만 저는 양심껏 올바른 방법 제가 가슴이 아픈 건 여러분의 시간과 금전과 열정을 모두 빼앗아가는 엉터리 공부 방법으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을 지금 현혹하고 있다는 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긴다고 무조건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5등급 이하의 친구들 다 5등급 이하의 친구들이죠. 들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하면 점수가 오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방법 국어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 논리적인 방법으로 자기 거로 만들었을 때 분명히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는 거죠. 이것 말고도 5등급 이하 평생 5등급 이하의 친구들이 1,2등급 올라간 올해 수기가 많으니까 많이 참조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힘내셔서 꼭 여러분들도 1등급 맞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